샘아 날씨 좋지? 응 우리 어디 간다고? 에일락 에일락 간다고 에일락? 어 에일락 간다고 에일락 가기 전에 어디 들린다고 그랬어? 몰라 구엘셰바 구엘셰바? 어 구엘셰바 가는거야? 어 맞죠? 어 오늘 날씨 엄청 좋지 구름 봐봐 어? 구름 봐봐 어 구름이 뭐야 이구려로 아라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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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어 여기 앞에 보여? 어디? 저 앞에 탑 있는거 응 저기가 데일부엘셰바야 왜? 저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 근데 주라가 새 새 올라왔어 아브라함이삭 야곱이 저기 살았어 네 이거는 한가지 생각해보시는게 우물이라는게 우물이 어디에 있을까 우물이 처음 밖에 있잖아 처음으로 밖에 네 우물이 우물이 여기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물이 있어요 아 아 아 아 30미터에 50미터 오 깊다 무섭다 응 여기가 오늘 트림이 있잖아 옆에 아 양떼감 아 양떼감 아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성문나 제가 이스라엘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재능력이 형이야 말리고 있는 거 말리고 있는 거